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음악대학 명예교수 이준구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1973년부터 국사찾기협의회 박시인 교수님이 조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가장 주된 일은 당시 추진중이었던 국사교과서 시정건의안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두 국정교과서나 문교부 검인정교과서를 사용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국사교과서도 역시 국가에서 발행했습니다. 문교부에 제출한 이 건의서는 자연히 국사편천위원회에 넘어갔는데 국사편천위원회에서는 기존 통설과 많은 차이가 있다 해서 아주 일축해버렸습니다. 기존 통설이란 다름아닌 일제 때 조선사편서회가 발행한 조선사에 입각한 국사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국사편천위원회가 국사교과서 시정건의서를 한갓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리자 국사찾기협의회 회원들은 이어서 문교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벌었습니다. 이 재판은 2년을 끌게 됐는데 그 사이에 교과서편천위원들과 문교부 당국자들은 수시로 법원에 출두도 하고 답변서도 제출하는 등 여러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행정적인 일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당시 한 신문에 투고한 문교부 당국자의 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다양성 떠난 소수 저자의 독단 우려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기왕 국거민정 교과서에 틀린 내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자가 책임질 일로 수정될 가능성과 융통성도 있었다. 그러나 교과서에 있어서 오류의 책임과 수정의 의무가 국가에 귀속된다면 문제는 달라질 것이다. 나는 국사가 획일적으로 되는 것에 반대한다. 획일적이란 역사에서 있을 수가 없다. 역사와 연구는 그 중요성은 사건의 단순한 기술보다 올바른 이해와 해석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교과서의 오류를 인정한다는 것이며 그 책임은 지필진에 있지 문교부에 있지 않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 책을 발행한 부서부터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작가가 책임을 제한다면 작가의 이름으로 책을 냈어야지 왜 문교부의 이름으로 냈을까 하는 문제부터 생깁니다. 또 수정될 가능성과 융통성이 컸다라고 했는데 이미 교과서는 인쇄돼서 전국에서 가르치고 있는 상황에 어찌 그 내용이 수정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리고 국가가 주도하는 학력고사나 국가고사 같은 시험의 문항에서 어찌 여러 종류의 답을 인정한 예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언제나 하나의 답을 요구하는 단답형 문제일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기사의 불평의 대상이 소수 저자 즉 지필진을 말하겠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교과서 편찬 의원들은 많이 불편했겠죠. 문교부가 당연히 자기들 입장에 서서 보호해 줄 것으로 믿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국사 편찬 의원의 사람들은 고대사를 기표거나 심지어는 이직하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일도 있었어요. 그간 관심이 없었던 우리 고대사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학문적 시비를 법원에서 만든 것은 옳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고등법원은 이 사건을 기각하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자 국사찾기협의회는 1981년 이른바 국사청문회라는 대사건을 일으킵니다. 저는 그때 유학이라는 피치 못한 사연으로 이 청문회에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기록에 의하면 국사찾기협의회는 회장 안우상 박사를 청원자로 하고 권정달 당시 민정당 의원을 소개위원으로 하는 청원서를 국회문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초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구체적으로 7가지 사항을 시정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책문제가 아닌 학문적 내용을 전공자가 아닌 국회의원들이 일반 국민의 여론을 듣고 교과서의 등재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하나의 웃음거리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국사찾기협의회의 대표로는 안우상 박사, 임승국 선생 그리고 저희 스승했었던 서울대학교 박시인 교수님 등 3명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정교과서 지필지는 최영희, 김철준, 이용범, 전해종, 이기백, 이원순, 안승주 등 7분이었습니다. 교과서 지필지는 처음 국사찾기협의회 측의 인사가 사학자가 아니다 하는 트집을 잡아서 격에 맞지 않는다 하고 거부의사를 보였습니다. 이분들이 주장한 사학자란 일제시대 때 역사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나 국회 청문회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참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토론한 내용 중에는 우선 고조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국사찾기협의회 측은 단군왕검이 신화가 아닌 역사로 교과서에 기재할 것을 요구했죠. 또한 그 강역이 지금의 한반도뿐만 아니라 만주, 요동, 요소 및 중국의 만리장성 2부까지도 포함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조선사 편수회가 고조선의 강역을 압록 두만강 이남으로 제한해서 만들었었던 역사와는 전혀 반대에 걸쳤었죠. 그들이 원전이 된 조선 반도사 제1편에 고조선이란 허무맹랑한 신화일 뿐 조선의 기원은 후기 3안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 3안은 중국의 한나라 통치 아래에 있었던 것으로 왜곡했었던 것입니다. 고조선의 영토도 한반도 안으로 축소했기 때문에 만주, 요동, 요소, 네몽골 지방은 의도적으로 제외했습니다. 과거 일제는 이렇게 조선의 역사를 축소시켜야 통치하기 편하다고 생각했으며 무엇보다도 조선인의 희망과 기백을 좌절하게 하는 좋은 소재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식민사관의 이론을 국정교과서 지필지는 해방 후에도 여전히 고집했고 이런 분위기는 1980년대까지 이어져서 고조선은 역사가 아닌 원시시대이며 믿을 수 없는 신화다라는 식의 논리가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고 있었는데 국사찾기협의회는 이런 내용을 시정하자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런 국사찾기협의회의 주장에 국정교과서 지필지는 역사는 실증주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곰의 자손이냐 하고 따져물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국사찾기협의회에서 나온 박시인 교수님은 역사에서 상징성을 우선 말하고 곰의 토템과 호랭의 토템이 흔적이 아주 완연한 지금 이를 역사로 보는 것이야말로 실증주의다라고 맞받아 쳤습니다. 이런 상징성은 동아시아에서뿐만 아니라 유럽까지도 온 세계가 전부 다 초기의 역사에는 신화로 시작한다는 답도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이 국사찾기협의회에서 국사찾기협의회가 주장한 두 번째 요구는 일제가 조작한 한사군이 한반도 안에 있었다는 설을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삭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 4기에도 한사군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선과의 전쟁에서 한나라가 패했다는 기록만 있을 뿐입니다. 또 있습니다. 중국의 한나라는 기원전 8년에 망했죠. 그런데 식민지라는 한사군이 기원전 313년까지 421년간이나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것은 너무나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말하자면 종주국이 망해서 없어졌는데 식민지만 남아서 300년간 역사활동을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것이었어요. 당연히 이를 교과서에서 삭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세계 지도에는 이런 한나라 지도가 버젓이 버티고 있습니다. 쭉 보세요. 여기 한국이죠. 충청도, 경상도 이 부분만 약간 남아있지 전부 다 한나라 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제는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면서 평양 일대에서 나온 낭랑국의 유물과 일제가 조작한 유물을 놓고 실중주의 역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대륙과 일본의 사이에 있어서 언제나 식민지였었다는 식민사관의 대원칙에 맞추기 위한 억지였습니다. 이런 요구의 국사편천위원회는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었던 것은 상식이며 그 예로 북한의 낭랑유물을 말하면서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국사찾기협의회 측은 많은 문헌을 제시해가면서 낭랑군과 낭랑국의 차이를 설명해가면서 과거 낭랑국은 그 어원이 나라라는 것으로 출발한 우리 민족의 독립된 국가였었다. 한사군이 말하는 낭랑군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강변했습니다. 셋째로 국사찾기협의회는 백제의 대륙지배서를 교과서에 기재하자는 요구였습니다. 초기 백제는 요하 서쪽에서 개국을 해서 말가족에 쫓겨가지고 온주왕 14년에 지금의 한반도 하남위례성으로 천도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기에 백가재해라는 말이 생겼고 이를 줄여서 백제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백제기에 그 옛날 자신들이 조상이 가지고 있었던 그 땅에 대한 미련이 많아서 여러 차례 초기에 요소지방을 공격했었지만 여의치 않다가 고이왕 때에 이르러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백제는 여기에다가 요소진평현을 두고 백제군이라 하며 다스렸습니다. 또 490년경 백제가 북위의 기병을 격파한 뒤 광양, 성양 등 7개의 군을 지배한 사실도 중국 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제는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식민지 활동을 벌여서 4세기 이후 양자강 양쪽 지방을 다스린 바도 있었어요. 이런 국사찾기 협의의 주장에 교과서 지필지는 중국 역사에 이런 그 자리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사찾기 협의의 측은 중국의 동서진, 그러니까 동진과 서진 시대나 5호 16국, 5호란 5오랑캐라는 얘기죠. 그 5호 5오랑캐가 만드는 16개의 나라도 한데 16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혼란기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백제의 대륙진출설이 타당하고 이는 중국 사서에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 사랑이다 라고 역사를 했습니다. 국사찾기 협의 측은 많은 사례와 함께 당시의 중국사를 설명하고 중화사상으로 이를 가리고 있을 뿐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청문회는 2박 3일간 난상토론으로 끝났지만 결국 민족사학계나 강단사학계 어느 쪽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청문회 이후 국사교과회사에서 단군을 비중 있게 다루기 시작했고 한사군의 위치도 평양 일대에서 사라지게 됐으며 국사교제에서 백제의 대륙진출이라는 사실을 게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국사찾기협의회의 국사청문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청문회 이후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이정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